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대회순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부른받은 제자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알류주일인데 알류가 뭐냐. 지난주에는 또 총회주일이라더니 또 매주일마다 뭐 이래 봉투가 많으냐. 여러분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알류는 랩런트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세워진 학교인데 우리가 원래는 AUC라고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금운동을 해야 되겠다. 인수를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달라고. 학교를 사달라고 하도 하도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인가 싶어서 샀더니 이것이 결국은 이제는 미국을 살려야 될 학교다라고 생각해서 랩런트 유니버시티라고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서 등록된 학교입니다. 왜 미국이냐. 미국은 전 세계 273개국에서 몰려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가보면 세계 모든 족속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알류냐. 알류가 아니면 한 교회에서는 이 스케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류를 통해서 이 남미, 저 아프리카, 저 유럽, 미국 전역의 전도자들이 훈련 받는 현장이 되려면 커야 돼요. 그래서 캠퍼스를 우리가 그렇게 300만 물 주고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이렇게 그 지역으로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병원하던 곳인데 그걸 샀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찬송도 못 부리게 하고 모임에 대해서 허락을 잘 안 해가지고 아 이거 잘못 샀구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놨더니 그걸 또 600만 불 내려가지고 곱하기로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학교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캐시로 그냥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감당을 못하여 평신도운동, 중기자운동, 랩런트운동, 목회자운동 그 현장에서 전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목사가 와가지고 앉았을래 자돈심이 안 상할 정도로 그런 시설을 또 갖춰주셔야 되고 모든 걸 갖추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알류를 미국에서 하게 되었어요. 왜 한국에서 미국 알류를 하느냐 전 세계는 다 힘이 없어요. 없습니다. 동남아는 아예 찍을 나라도 없고 유럽은 불 꺼졌고 미국은 맥교의 신단만은 거의 다민족 살려야 될 가슴이 없고 이 메시지와 전략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헌신 많이 하는 우리 한국 통해 아멘 한국이 지난 금요일도 우리 집사님의 간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건축 헌금한다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에 집 팔아가 헌금한다 땅 팔아 헌금한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많잖아요 전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보험할 제사학 나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류 학교가 다섯 개 미리 보기 있으면 미리 보기 237여 후 빈 곳을 보고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 단체밖에 없습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절삼는 사역 스케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체가 함께 움직이는 단 지구촌의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주가 오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하기 전부터 그냥 말로 풀리부터 마찬가지 전 세계 남미 유럽 아프리카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를 도는 게 우리 단체 지구촌에 그런 선교 단체도 없고 그런 교단도 없습니다. 237 빈 곳을 찾아서 다 성마 저 러시아 저 우리 교회 지교 어디까지 있는지 아세요? 캄차카. 러시아 끝에 캄차카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갔다 왔습니다. 지교회 세우러 갔다 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캄차카 예배 드렸잖아요. 바로 동시에 같이 똑같은 시간 드리고 바로 예배 드리는 현장을 찍어보네요. 그 정도로 지금도 우리 연결이 다 전 세계에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 곳을 찾아서 미리 각기 현지 목회에 깨우치는 거 깨우치는 거 다 목회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뭘 깨우친단 말이냐 뭐 제자사역 한다지만 전혀 안 됩니다. 성경적 제자운동 하면 이 운동 기초 다섯 가지 중심으로 요거 다섯 가지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쫙 60도까지 돼야지 돼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장한 거 제자 찾는 거 선별입니다. 선별. 제자 찾는 거 제자. 교인 말고 제자. 한 예배 드리는 제자. 현장마다 미리 정보, 단민족입니다. 단민족. 지금 시대가 단민족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우리 한민족 우리 협당 없네요. 지금 다 섞어졌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단민족은 필리핀이랑 결혼하고 베트남 결혼하고 국제 결혼은 이제는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외국인도 얼마나 많이 노동자들 지금 3D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데는 전부 지금 제3세계에서 와가고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일하고 이 단민족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았으라도 그렇게 단민족 교회를 세우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면 단민족 교회가 되어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세워서 계속 확장이 나가야 돼요. 미리 성취 현장 중심 사역자 현장을 중심에 사역하는 현장에서 현장면들이 현장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이 허감을 영국적 싸움을 싸워서 그 불신자를 꺼짐을 해서 그 살려내는 이런 현장 사역자를 그렇게 뽑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디에서 어느 현장에 보금 증가한 전도자일 수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알류를 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류를 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1일 첫째 날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10월 31일입니다. 어제가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500, 1503년에 1503년에 지금부터 약 5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그렇게 이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포함해서 종교양의 폭정과 카토릭의 이 비성경적 타락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95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미덴 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인 것이 도화성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이 뭐냐? 슬로건이 뭐냐? 솔라, 스크립추라 그게 주제였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중세 카토릭이 성경을 자신들이 기독권을 지키고 온갖 부조를 다했어요. 왜냐?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주질 않았어요.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합류화시키는 여러 가지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1500년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교양청 중심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턴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강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유럽을 여행 가신 분은 아시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50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뭐지란다 말이에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양청이 무엇을 상품을 만드느냐 면죄부를 만들 면죄부 판매한다. 면죄부 판매가 뭐냐 면죄부는 돈을 많이 내면 죄산받는다. 성경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 죽을 소리 천벌받을 소리를 당시 교회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황청 로마 카토릭 로마 철치 여기서 영국의 왕들 보냈다가 잘랐다가 붙였다가 마음대로 전시세계를 저항하고 있는 이 교황청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돈을 많이 내면 죄삼을 받는다. 이러니까 마틴 루트의 양심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을 많이 구원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런 종교교육에서 한가지 놓지 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종교교육 교육을 다 알고 있는데 종교교육의 키가 뭐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로마 카토릭의 타락상을 지적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만인 제사장설 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걸 주창을 했어요. 주창했다고 루트는 풀타임으로 교회를 성균의 교육자만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풀타임 그 사람들만 하나님 뽑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용어롭게 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풀타임으로 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프타임 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이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사실만은 확실하다. 오늘 성경 잘 들어야 돼요. 이 증거가 어디에 나왔냐 베드론스 2장 9절에 나와있어. 너희는 태카진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모여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따라서 나는 왕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만 가지고 거울 쳐다보고 하루에 열 번씩만 외쳐서 우울증 없어지요 열등없이 없어지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 염려 다 없어진다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착각이 아니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제사장의 그리스도 인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참보금을 그렇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 전도 저자다 이건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현장 성교사의 사명 여러분 일심전신 지속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시리즈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모여 세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이 1그룹이고 2그룹은 빌리 바들롬의 도마마테가 2그룹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그룹은 알페의 아들 야구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룬유다 그랬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냥 우연히 그룹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덕징이에요 첫째 그룹은 형제들로 구성이 되어서 친형제들로 구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그룹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대로 좀 신중해서 신중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의미로 제일 학벌이 높은 지성인 그룹이다 그래 보셨습니다 지성인 그룹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살펴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룬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알려지지 아니한 숨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구성원이 구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래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모습이든 행편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예원교회라는 은약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르셨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나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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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그야말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뭐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나나점이야 장로가 이러면 많은데 나나점이야 집사가 이러면 많고 안집사가 이러면 많고 권사들도 이러면 나나점이야 교육인들이 이러면 나하나점 평신도 내가 무슨 나나점이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며 사단의 속삭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분명히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예원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내가 꼭 있어야 된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마치 주변님 같은 큰 들러리 같은 별로 의미 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신앙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원 운동의 주요를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영계전 성도는요 한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받을수록 사람이 달라지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중에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막 그냥 완전히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자꾸 세상의 삶과 다르게 다 자꾸 바뀌어가요 모습도 말도 행동도 삶도 완전히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우 존귀한 존재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VVVP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표정부터 자세부터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사는 내용이 달라요 영적 존귀한 자인데 내가 거기에 무슨 열등의식 비교의식 있어요 뭔 말 한마디 듣고 실망하고 자절하고 밤잠 못자고 우울증이 생겨요 없어요 다 속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가는 증거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충성된 헌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자살 중에 마지막 그룹은 이 그룹 중에 알파의 아들 야구부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이 알파의 아들 이 야구부는 작은 야구부다 그러한 이 말도 별명이 있어요 마감 15장 40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 사이에 작은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불린 이유가 뭐냐 작은 야구부 키가 작았던지 나이가 적었던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을 때문에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추측을 하든 간에 작은 야구부가 그렇게 뭐요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구부에 이어서 등장하는 다데오 다데오 이 인물도 마찬가지 이 사람 이름은요 원래 유다예요 유다 유다인데 유다인데 유다 우리나라에 무슨 이름 같은 이름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등록된 이름 같은 이름이 많아서 A, B, C, D, E, F, G 막 일어나가요 같은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이때도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같은 유다인데 이 강유다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데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봉 14장 22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기는 잘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롭인 아닌 유다가 그랬어요 가롭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는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고 세상 사람들은 안 가르쳐줍니까 여기 뭐냐 정통적 유대사상이에요 유대사상 가고 있었어요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면 당연히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 압재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주는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걸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누가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세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세롯이라는 말은 열심 당원 이라는 의미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네 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네 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로파 이 네 파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들 중에는요 당시에 이 극렬한 민족주의적 집단 요새 유대인들이죠 지금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적기를 뭉쳐있는 극렬한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선택되고 자기들만이 그렇게 민족주의 집단 이게 이 열심 당이 세로파에요 일종의 비밀결세도 같은 역할인데 열심 당원이 됐다 이 말은 시몬이 유달리 민족의 자기 민족에 대한 금지와 애정 이것이 투출했던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제사는 공이 성경에 그 이름 정도만 나올 정도를 미약하지만은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발걸음 충성 삶은 충성 그 자체예요 세자 모두 민족 자기 민족 입니다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게 특징이었어요 자기들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한 이 사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마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이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의 성천하심 마다락방의 성령 임재 이들은 그걸 체험했어요 이후에 이 이후에 성령 체험 이후에 열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의 열정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서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해방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육신적 해방이나 영적 해방을 위한 보금적 열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론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본론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작은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시리아 보고마에 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금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되어도 4등 1장 8절 정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나다나엘과 함께 지금의 특히 동남부에 있는 에레사 지역과 아르메니아에서 보금을 전교했고 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보금을 전했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한 숨은 제자들이었지만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언약 영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리로 이들은 다 나갔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리더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는 못 간다 감난산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물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는 못 간다 갈보리는 어느 곳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이 고난과 현장에 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야말로 힘을 합쳐서 그냥 온 힘을 다 헌신하는 사람 제자고 아이고 여운과 교회가 건축 골치 아프다 떠난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변명하고 떠난 무리들 무리들 우리 예원교회에 지금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인 절로 확신합니다 제자 아니면 남아있을 수 없어요 예수 의소의 절대 제자는 바로 이런 고난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고난현장 흔적 예수님은 흔적있냐 예수를 믿고 고난받아 흔적있냐 요즘 고난이 어디에 있어요 고난이 무슨 예수님이라고 핍박합니까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를 때문에 또 있었어요 창피해서 성경 찬송 막 숨겨 다니고 그렇게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왕따 당하고 그런 건 많았어요 요즘 또 개인적으로는 불신가정에 예수님들 그런 게 있겠지만 요즘 고난이 어디에 있냐고요 요즘 시대에 모든 십자가 고난이 어디에 있고 감옥이 어디에 갑니까 일제시대만 해도 저 북한 내려왔을 때만 해도 무조건 예수입니다 교회 문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교회에 다닌 목사를 다 잡아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고난 무슨 고난 지금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성교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기에 땀 흘려 수고한 헌금을 주님께 드려 그 없는 시간 잠잘 시간 동안에 시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려 그게 고난이라고 그게 예수 믿음이 평생 간증이 있어야 평생 평생 흔적 흔적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헌신의 흔적 그게 고난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 8장 10초질로 10박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 이리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굵게 되어있다 그 영광 받은 거요 아멘 십자가 없이 절대 영광이 없어요 세상 사는 상식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거지 놀 것 다 놀고 언제 성공합니까 언제 예를 들어 한 분야에 성공했다 그 사람은 열심히 그 나름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물리도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받고 나서 오늘 영광은 비교도 안 돼 고난과는 게임도 안 돼 저도 고난 복음 하나를 위해서 고난 많이 당했어요 고난 많이 당했는데 그거하고 게임이 안 돼 지금 받는 영광 아멘 앞으로 받을 그 영광 어마어마한 비교 자체 할 수 없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복음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을 위해서 마치 손해본 것 같은 마치 허공치는 것 같은 복음 위에서 복음을 위한 열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한 충성된 헌신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정언자 예수님 열두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 가장 마지막 사람으로 가룬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룬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파인지 이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재산과 세기관들 종교지자들 앞에 가서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은 자살로 비참한 생일을 마치는 모여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룬유다를 가르켜 차라리 뭐랄까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앞으로 받을 저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안태어나게 날 따왔어 그 삶 자체가 안타까웠어 왜 이런 삶을 가룬유다가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룬유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가룬유다가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애초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믿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한마디로 뭐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발을 내밀으라 아니 내가 주님께서 어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극구 거부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있냐 내기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다 하시니까 베드로 성격대로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떡 씻어주세요 참 단순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예수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신지 아십니다 이미 가로뉴다는 예수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모욕을 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죄산받았다 죄세방 됐다 이런 뜻이 그런데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로뉴다가 이런 목욕체험 다시 말하면 이 중생 구원받은 영생의 체험 구원의 체험 이 사제의 체험 이게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전혀 없는 상태 한마디로 가로뉴다는 예수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교회 안에도 생명 없는 종교생활 왔다 갔다 갔다 사람 있어요 그 증거 잘하지 않습니다 생명 있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생명 없는 사람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신면정이나 지금이나 감격 감동 없습니다 쓰임 받는 거 없습니다 현장 없습니다 마태봉 이 7장에 보면 가로뉴다는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후회를 했는데 회개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못 나갔어요 재로 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 하면 구원 받을 텐데 자기가 받은 은삼십을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에 던져버리고 뛰어나가 목매 자살 했습니다 성경 한부분 보면 자살 하는데 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업다운이 심해요 왜 했다 말았다 그럽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예배 때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합니까 왜 교회 앉아있으면 외롭습니까 원리스가 왜 안됩니까 자기중심이라 그래요 자기중심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비교의식이 있어요 무슨 열등의식이 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 벌금 벽기가 닦아내도 모욕식 모릅니다 죽었는데 죽었는데 해부해도 몰라요 죽었는데 지각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걸 장세기 3장의 삶이라 그럽니다 나중심 화인마전 양심 절대 회개 안합니다 변명합니다 베드로와 가루니드의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 눈 마주치며 세번 부인했어요 모른다 나란 저 사람 세번 부인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요 닭이 우니까 통곡했다고 통곡 회개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가루니드가 회개 안했어요 회개하느냐 안하느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가루니드가처럼 제멋대로 자기 삶속의 나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초대교회는요 가루니드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잖아요 가루니드가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워야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뽑는 데 조건이 사등의 1장 22절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딱 하나요 이 말씀 우리는요 예수 절대 제자의 조건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 정언자입니다 부활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명이 부활한다는데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부활이 왜 그래 늦습니까 자 이만해도 안 죽는다 한 번 안 죽는다 죽습니다 그 사기꾼 중에 산사기꾼이요 안 죽는데 지금 90살이니까 내가 볼 때 10년 안에 죽을 거예요 그러면 신전처럼 무너집니다 안 죽는데 죽었으니까 또 말하겠지요 부활할 거라고 옛날 박태세이처럼 부활한다고 천부교 박태세이잖아요 부활한대요 부활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지구에서 투시도 추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12분의 제자 기준이 뭡니까 부활의 정원자입니다 부활의 정원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마띠아가 70인 제자 중에 한미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천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띠아 마띠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두산 삶을 살다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보험을 전하다가 거기서 숨겼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싹 다 숨겨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숨겨 못합니다 영생의 이 비밀을 모르면 숨겨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성령이 힘을 주셔야 하지만 저는 마띠아를 열두 번째 제자로 세운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열두 번째의 제자의 사획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간다 라고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28장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28장 서다가 말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험은 전파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또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보험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 명의 주어진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외원계와 모든 성도들은 한삼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기 바랍니다 29장을 서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열두 번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성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는 유진 피트슨 이라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로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귀 마귀의 그야말로 최고의 성과가 뭐냐 난 평신도인데 뭐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마귀의 부축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단순히 평신도라는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난 평신도래 뭐 여기 뭐 목사 전도사 장로 근사 아쉽다 뭐 중장 많은데 뭐 나는 평신도 뭐 이거 뭐요 수동적입니다 피동적을 그렇게 자세가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고 그냥 가요 이걸 썬데이 크리찬이랍니다 그냥 싹 왔다가 싹 가요 이건 속은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이런 평신도는 이 복음 전파에 결국은 도태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 치명적 영향을 입힙니다 부정적 영향을 입혀요 이런 평신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동력자인데 나는 다 핑계에다가 책임정과 다 하고 자기는 아무 책임 없고 비평하는 자세라 실감난의 생활생활을 못해요 말씀 성취를 체험한 점검 못해요 매일 입에서 남 말할 부정적인 말 남 욕하는 말 매일 육신적인 말 평신도니까 교육자 되어보세요 나 교육자다 이렇게 말하면 어지간에 집사 권사하다가 교육자로 딱 되면 달라집니다 자세가 행정으로 바뀌었다고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딱 달라진다니까 말을 아주 절제하고 자세 절제하고 다 절제하고 교육자답게 여러분이 다 전도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영향이 큽니다 아이고 내가 뭐 목숨이 교육자도 많고 중장맞은 내가 뭐 그거가 틀리지요 제가 그걸 처음에 저는요 청년 때 그것도 뭐 그냥 아무 힘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교회가가 석 달 만에 청년이 회장돼가지고 청년이 회장돼가지고 교회 뒤집었다니까요 뭐 어디 뒤집었냐 기도운동 기도합시다 기도 어느 정도 했냐면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 끝나면 그냥 딱 가잖아요 집에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가지 말고 후집회 합시다 끝나고 나면 제가 찬송인도 하고 기도 좀 한 10분 이상 하게 가도록 합시다 그걸 하라고 목사 설검 내가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청년 푹 치라 해놓고 그 중에 십자가 보이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막 보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도하고 합니다 막 기도원들 교육자 있는데 교육자들도 있는데 장로들도 있고 중자 있는데 내가 나와요 소위 말해 병신도가 전도합시다 막 그냥 노방전도 한 주에 5천 장씩 전도지 확 부산 막 부산 사람 모인다 온 부산역부터 남포동 강북도 확 쓰고 기도운동 밤새 기도운동 전도운동 부흥운동 허신운동 허신애가 교회 기간마다 사려나고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청년회만 모인 청년회끼리만 모인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잖아요 시집장관 못 간 분들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이렇게 뭐 이거는 기관 거래수님과 안 돼요 이제는요 주차장 봉사 아멘 주차장 교회에 어느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영향이 다 가도록 모든 영향이 청년들 지금 너무 순수하게 너무 열정이 대단하니까 열정이 쫙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전부서별로 다 영향이 가서 청년회가 전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요 내가 청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운동 전도운동 허신운동 부흥운동 제가 청년할 때 400모이다 수용력에 400명이 있다 400명 근데 신학 갈 때 얼마 만에 5천명 갈 때 신학 갔다 하나님 부르셨어 확 몇 년 만에 뒤집어 부른 게 부산보험하자고 김중훈 목사님 내 개인 돈으로 모시고 시시시 해관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구독신래체육관 개인 돈 빌려가지고 부산에 있는 청년들 끌어모아가지고 부산보험하자고 내가 내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부산 청년들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아무것도 안 된다 나랑 그 당시 장노도 아니고 중짜도 아니고 그건 청년인데 그렇게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인도 받고 아무 동기 목적 없이 정말로 교회를 사는 영혼을 사는 괴풍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못해 느낀 다음에 영적 지갑 번대 확 지지리는 지지리 평신도가 뭘 해요 평신도 주제에 뭘 한다고 사단 속삭입니다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하나 때문에 기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붕대고 아멘 내 하나 때문에 사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 하는 영적 정체성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절대 제자다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 이거 속삭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단의 속삭입니다 네가 뭘 하느냐 사단의 속삭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 세상의 사단의 속삭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축복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영계전 승도들 오직 복음 율승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 이걸 24시 실제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영계 서밋으로 서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승도들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종교생활을 하지는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차제의 감격 구원의 감격 기동답의 감격 성령 내주의 감격 성경인도의 감격 누리면서 이렇게 코로나19를 하여 전국과 세계가 암울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언약자고 당당히 일어서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절대 제자들 되게도와 주옵사사 가정을 복음하시기며 지역을 살리리며 이삼킬러나 살리겠다고 주님은 내 각인 같고 내 병원 같고 내 환경은 좋지 않지만 주님의 주신 이 시대적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합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거기서는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